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커리의 토글 메소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글 메소드는요, 하나의 버튼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보이기 감추기를 전환하면서 실행하게 돼요. 만약에 해당 요소가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라면 감추는 기능이 실행이 되겠고요. 감춰져 있는 상태라면 보이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여기 현재 본 예시에서는요, 속성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어트리뷰트 선택자예요. 이 부분, 어트리뷰트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src 속성 값의 일부분의 키워드, 이 텍스트가 일치한다면 해당 요소를 캐치해서 토글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저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크업을 했어요. 자, 실행하도록 할게요. 현재 오로라 이미지가 있는 상태예요. 자, 오로라 이미지가 있는 상태고 버튼도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 보이고 있다면 감추는 기능이 실행이 될 겁니다. 클릭. 자,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클릭을 하잖아요. 같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을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src 속성을 src 속성 값에서 일부분의 키워드가 일치한다면 그 해당하는 요소를 토글 시키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 다른 점은 섹션에 id 값을 부여하지 않고요. 클래스 값을 부여를 해서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값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자 부분에 점을 붙이게 되죠. 점을 붙여서 값을 적으면은 이 부분은 클래스 명이 되겠고요. 샵을 붙여서 값을 적으면 이 부분은 id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은요. 이 버튼 있죠. 버튼에, 버튼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 라인 속성인데요. 블럭 속성을 줬어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면 이미지 아래쪽에 해당하는 개체가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미지, ing 있죠. 오로라 이미지. 오로라 이미지에 보더 레디어스를 줘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박스 섀도우를 줘서 이렇게 글로우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값은 x좌표, 두 번째 값은 y좌표, 세 번째 값은 퍼지는 정도, 네 번째 값은 강조, 좀 더 진하게 나타나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색상 값이에요. 이렇게 이미지 명으로 오로라라고 적어도 되겠고요. 샵, F00 이런 식으로 16지니스 값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jQuery이기 때문에 jQuery CDN 주소가 있어야 되고 스크립트 열고 닫는 상태에서 두큼 드레디 해서 문서 전체를 한번 읽은 후에 jQuery가 실행되도록 하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선택자를 적는 부분이고요. 샵을 넣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자, 그 버튼이긴 한데 그냥 버튼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기에 많은 마크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 그냥 섹션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 개의 섹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클래스명이 오로라인 섹션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명이 된 점을 찍고 클래스명을 적는 거예요. 거기서 하위에서 한 칸 띄면 하위의 모든 요소들 중에서 자손의 자손 포함하여 하위의 모든 요소들 중에서 버튼 요소가 있다면 까지가 이거예요. 자, 점을 찍고요. 그것을 클릭한다면 유저가 클릭을 한다면 까지가 여기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 동작된 부분은요. 함수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뻥쌤이라고 적어요. 이렇게 적고 이 부분, 이 중괄호 안에 구문을 기재를 합니다. 자, 엔터 두 번 치고요. 자, 탭키 눌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버튼에 자, 들어가도 갈게요. 아이디명이 점, 아,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이 점 오로라인 것에 하위의 하위의 자손, 자손, 자손의 자손 포함하여 하위의 자, 어트리뷰트 선택자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자, 어트리뷰트 중에서 src, 이미지 주소를 인식해 오는 건데 이미지 주소에서 일정의 앞이든 뒤든 가운데든 일정에 일치한 키워드가 있다면 자, 그럴 때는 아스테리스크에서 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는 사용되어 졌으니까 작은 따옴표를 한번 열고 닫고 그 사이에 일치하는 키워드 자, 오로라 이렇게 적겠어요. 봤나요? 오로라 자, 이것이 있다면 자, 토글 자, 토글은 현재 보여진 상태라면 감추게 될 것이고 감춰져 있는 상태라면 보이게 된다 그랬어요. 자, 저장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감추게 되고요. 또 한번 클릭하면 보이게 돼요. 자, 앱 처음부터 감춰져 있다면 클릭하면 보이게 될 것이에요. 처음부터 보여지고 있다면 클릭하면 감춰질 것이고요. 다시 클릭하면 재차 반대 기능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글 메소드 기능을 기능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개체를 개체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라면 감추게 되고 감춰져 있는 상태라면 보여지게 되는 하나의 버튼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공부를 했고요. 그 안에서 이미지를 인식해 올 때 이미지를 캐치해 올 때 SRC 속성 값에서 일부분의 텍스트가 일치한다면 그 부분을 그 부분의 토글 기능을 실행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